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오늘 1월 27일 수요일이죠. 잠깐 제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날짜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척만 하는 겁니다. 1월 27일 수요일 글로벌 라이브 박광남 선임 연구원과 함께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게 보니까 초점이 약간 어디를 보시는지 잘 좀 안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전 박광남 연구원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고요. 자 오늘 역시 중국부터 가는 게 우리 순서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은 전일의 유동성 축소 우려 때문에 사실 전일의 중국 시장이 하락폭이 좀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가 좀 완화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개선이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좀 강보합권으로 본토 증시는 마감을 했고 홍콩 쪽 장세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플러스 0.11, 심천성분지수는 플러스 0.40, 항생지수는 마이너스 0.32% 정도 이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전일 한번 다시 짚어드리면 인민은행에서 RP 공급, 만기인 RP들에 대해서 저희가 유동성을 재공급한다고 하는데 유동성 순 흡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춘절이라는 명절을 앞두고 유동성 흡수가 나타나는 일들은 사실 그동안에는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긴 해서 그 절대 금액이 아직까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좀 시장에서는 긴축적인 움직임으로 받아들였고요. 그게 이제 좀 우려가 됐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위원도 주식이나 부동산 등 일부 자산에서 버블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이슈가 유동성 공급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26일 오전에 개최된 중앙경제업무회의 해석 및 당면항 경제연항 분석이라는 토론회에서 중국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문제를 경고하였고요. 거기서 통합행창을 적절히 통제해야 된다는 식의 강조를 좀 했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놀랐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인민은행의 최근 유동성 조절 행보가 뒷받침되는 움직임이다라는 해석이 전일자에 있었는데 사실 전일 오후에 잘 끝난 다음에 인민은행의 이강 총재가 관련해서 내용을 다시 얘기를 했는데 급격한 유동성 회수 등의 정책의 전환을 좀 없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개선되지는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인민은행이 이거래일 연속 유동성 회수에 나선 영향으로 중국의 단기 대출 금리라고 할 수 있는 15, 샤이보 금리가 급등을 했어요. 이게 시장에 충격을 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28일에 내일이죠. 영래포 만기 금액이 2,800억 위안이 있는데 또 이때의 움직임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동성 스눅스가 되는지 아니면 만기 되는 금액보다 더한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그거를 좀 손쉽게 해줄지 그 여부가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영래포 만기 금액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은행 간 거래 자금인데 사실 저도 이쪽에 관련돼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동성에 관련된 이슈로 주로 받아들이는데 일반적으로 은행 간 내출 금리 같은 샤이보 금리하고 이런 영래포 금액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돌아올 때 롤오버를 할 수 있게끔 인민은행에서 RP 발행을 추가적으로 더 해줍니다. 예를 들어 만기가 2,800억이면 3,000억 위안 발행을 한다든지 혹은 4,000억 위안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를 들면 2,800억에 3,000억을 공급하면 200억을 남는 거네요. 네, 그게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는 행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저희 아시겠지만 중국도 출절이라는 연휴에 세뱃돈 수요도 있고요. 인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임금 같은 것도 지불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은행들이 단기 자금이 이제 마르는 경우들이 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래포를 재발행을 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좀 최근에 이제 이런 긴축 우려가 조금 더 자극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사실은 1등주에 대한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당국에서 표명을 하면서 ETF 발행 규정을 좀 강화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민은행이 최근 이렇게 유동성 회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위원도 약간의 버블 혹은 과열의 움직임이 있다는 식의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중국의 대형운용사의 펀드 가입 한도도 축소 지시 이게 정확히 어디에 의해서 지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좀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펀드 가입 한도를 축소하거나 제한을 건다고요? 네. 왜? 1인당 예를 들어서 10만 위안이 펀드에 가입 한도였다면 이제 그거를 절반으로 줄인다. 사실 그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당국의 지시인지 아니면 그 자산운용사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사실 독자적으로도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펀드 같은 경우에 일정 규모가 넘어서면 너무 빠르게 넘어서면 운용상에 이제 좀 무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예 클로즈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너무 많이 돈 들어오면?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만 연세적으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뭔가 당국의 속도 조절 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강인민은행장이 경기 보양 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사실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예 기조적으로 확 전환되는 그림을 그리기는 저는 아직은 제한이 있다라는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다른 국가 대비 혹은 2020년 대비에서는 분명한 건 긴축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에 한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이 중국 시장을 어느 포인트로 바라봐야 되냐라고 하면 오늘 IMF에서 어제죠. 어제 IMF에서 경제성장률을 다시 발표를 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발표한 내용보다 0.1%가량 하향 조절하긴 했으나 내년 2021년 올해 성장률을 8.1%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8.1%로? GDP 경제성장률.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를 보시면 아무래도 유동성 장세가 언제 끝나느냐 언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가 되고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국가가 중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중국 증시를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아무래도 글로벌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기저효과를 바텀을 삼아서 실적들 발표가 나올 텐데 그때 증시가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의 움직임들이 향후 유동성 장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다른 국가의 증시에도 유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중국 당국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춘절을 한 2주 앞둔 그런 기간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사실 기간 조정이 강한 가격 조정보다는 좀 지루한 기간 조정이 그 당시까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부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던 종목들 위주로는 차익실현 움직임이 좀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정도를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홍콩 시장으로 유입되는 남아자금 같은 경우에는 235억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일간 기준으로는 지난 1월 19일 이후로 다시 최대치가 기록이 된 만큼 저희가 이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제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타난다면 마무리가 되고 춘절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개인적으로는 홍콩 증시가 본토 증시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직도 상승의 룸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춘절 좀 지나고 홍콩 좀 들어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홍콩 증시는 2021년에 상대적인 밸류 매력도 있고요. 회복의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으나 단기에 좀 급등을 했으니까 이런 움직임들. 그런데 사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정말 기업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움직임에 사실 동참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중국은 그런데 지금 미국 분위기를 보니까 별로 그렇게 중국을 호락호락하게 넘겨줄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계속 가도 되나 이런 걱정을 살짝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짧게 말씀 주신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이 생각을 하고서 저도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그냥 단순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양손해놓고 중국을 때렸을 때를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무지막지한 사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과 비상식을 뛰어넘는 다채로운 공격을 중국에게 퍼부었죠.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라면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을 뛰어넘는 규제 아니라든지 그런 엄청난 맹폭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하겠지만 이때보다 더 과한, 더 강력한 규제안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반대로 들더라고요. 저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규제 정책들이 막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더 디테일하고 타격을 줄 수 있는 여러 부분의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기간을 두고. 기간을 두고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만들어가는 이런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겠죠. 이 허니문 기간 동안 오히려 중국 과거의 이슈는 조금 더 완화될 확률이 더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도 개인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미국이 어떤 형식으로 중국을 공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사실은 가장 잘하는 쪽은 아무래도 금융시장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금융시장을 열기 위한 이런 조치들을 많이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 트럼프 대통령 때 ADR 상장 폐지나 이런 이슈로 사실 좀 괴로우셨잖아요. 만약에 중국에게 미국이 금융시장을 열라고 하는데 자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을 상장 폐지를 시키거나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은 저는 오히려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별로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더 힘을 싣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옐런이나 이런 사람들도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게 아마 무슨 관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셨던 지재권이든 아니면 금융 쪽으로 공격하는 이런 방식이 될 것 같다는 예상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을 공격하는 미국의 방식은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 박광남 전문가의 예측이었고요. 그게 맞는지는 곧 또 드러나겠죠. 과연 그거 드러날 때까지 박광남 우리 위원님이 계속 거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광남 연구위원님이 또 좋은 곳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바지까랭이를 좀 붙잡았는데 아주 매몰차게 약간 그건 잘못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하신다고 그랬죠? 저희 아침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침 시황을 회사 유튜브에서 좀 담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8시 10분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마지막 3%에 출연하는 방송이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그때 뭐 인사를 다시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때 다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방송도 3% 끝난 다음에라도 다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 또 보셨던 분들 박광남 연구위원님 잘 보셨던 분들이 또 이제 그 아침에 가셔서 많이 이제 보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의리 있는 분들은 또 아닙니다. 바로 손절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럽 시장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럽 시장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하락폭이 좀 센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일 상승했던 것들을 거의 다 반납을 했고요. 닥스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1.6% 정도 그다음에 프랑스 까크 지수도 마이너스 1.3 유루스톡스 50 지수도 마이너스 한 1.5%가량 하락을 하는데 일단 경제 지표 부진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실망 매물 전일 강세를 사실쯤 보였던 거에 대한 차익실험 매물도 같이 쏟아지는 모습인데 독일의 경제 지표를 말씀드리면 2월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15.6%로 발표가 됐는데 시장 전망치는 원래 마이너스 한 7.9%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크게 좀 하회를 했고 지난 9월부터 사실 매달 악화되는 모습이긴 했는데 이 악화 수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난 1차 코로나 확산세 때 나타났던 4월에 마이너스 23, 5월에 마이너스 18 수준을 제외하고는 최저치예요. 그래요? 사실은 저희가 과거 대비해서 코로나는 더 완화됐다고 느끼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인데 이쪽은 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락다운 장기화에 따라서 아무래도 지표에 부진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IMF 얘기를 또 드리는데 IMF에서 주요국 중 유일하게 지난 10월 대비 경제성장률을 좀 하락 조정 아까 중국도 조절했다고 하지만 0.1%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1%가량을 이제 하향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4.2%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물론 22년 전망치는 한 0.5% 정도 상향을 하면서 뭐 여기서 낮추고 아무래도 코로나 장기화 됐으니까 올해까지 왔으니까요. 그만큼 이제 2022년에 부치기 했는데 그래도 전체 썸하면 낙복이 더 크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2의 정책 당국자들이 지난 1년간의 유로와 가치 상승이 물가 하락으로 영향이 되고 있다는 식의 언급도 우려로 표명을 했고 22의 집행위원인 클라스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가 만약 필요하다면 유로와 강세를 막기 위한 툴이 있다고 언급을 하셨고 추가적으로 추가 금리이란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IMF에서 이런 경제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방어 기재? 못써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달러 강세가 조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로와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하향 그다음에 미국 대비 백신 접종률도 굉장히 낮은 부분 등 이런 상대적인 경제 체력을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달러의 추세적 약세 움직임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미국의 월등한 백신 접종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추가 부양책 효과에 기반한 상대적인 우위 같은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오히려 단기적으로 달러의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의 되돌림 가능성이라는 건 강세라는 거죠. 강한 되돌림이 단기간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건 사실 달러 약세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이 거의 사상 최대치까지 늘어났던 형태 그래서 사실 더 추가적으로 하락배팅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상황인데 그거를 좀 포지션을 청산해 줄 수 있을 만한 트리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반영이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즐거웠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는데 아니에요. 아직 금요일까지 하십니다. 금요일까지 하시니까 벌써 이렇게 보내려고들 그러세요. 미국 시장도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시장도 유럽 지수가 약세 전환이 되면서 낙폭을 좀 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작성을 하고 있던 시점만 하더라도 나스닥 백지수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0.7%까지 빠졌고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9% S&P500도 마이너스 0.9%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그래도 낙폭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넷플릭스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언택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사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적의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반영이 되는 모습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전체적으로 선물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우리나라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게임스탑이라든지 AMC라든지 대표적인 슈어스 스키즈 종목들이 지금도 제가 방금 전에 봤을 때 AMC는 180%인가 올라가고 있었고요. 프리마켓에서. 180%? 어떤 종목인지 모르는데 티커가 AMC인데 프리마켓에서 180% 정도 올라가고 있었고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100%씩 올라가는 하루에 60% 정도 올라가고 있는 것까지 제가 확인했거든요. 또 올라가요? 네. 이런 움직임들도 사실은 증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불안함을 조장할 수 있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 장이 열리고 나서의 움직임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에 FOMC의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는 이벤트들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선대적인 하락 배팅을 포지션을 취하는 게 전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 열리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조금 냉정하게 시장 열리고서 한번 흐름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FOMC 회의에 대해서 블룸버그 전망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양적 완화 축소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호를 제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주에 좀 이슈가 됐었던 저저번 주인가요? 테이퍼링에 관련돼서 그런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훨씬 완화적으로 이야기할 거라는 전망을 제시를 했고 과거 그 이후로는 13년도에 조기 양적 완화 축소 신호로 인해서 금융시장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과거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다. 블룸버그에서 사실 서베이도 했습니다. 언제 그러면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있겠냐. 금리 인상 아닙니다. 양적 완화의 축소를 이야기했는데 응답자의 35%는 2022년 1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 4분기하고 2022년 2분기는 각각 25%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 1분기 혹은 그 전후로 해서 아마 양적 완화가 이걸 다시 회수하는 게 아니고 양적 완화의 규모를 좀 줄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가 아마 내년 1분기 전후로 될 것 같다는 블룸버그의 전망이 좀 있었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FOMC 회의보다는 장 마감 이후에 나올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의 실적이 개인적으로 더 궁금합니다. 지금 실적 시즌에 대한 오히려 관심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전달을 좀 드리면 블룸버그 백신 트래커 기준으로 1일 120만 건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SBS의 김수영 특파원님 제가 페이스북에 팔로우를 해서 볼 수 있는데 이분 거 팔로우를 해서 보시면 미국 현지 뉴스를 좀 보실 수 있으니까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이분 찾으셔서 팔로우 하셔서 그 뉴스 보시는 것도 현장감 있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 이분 모르는데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분의 보도를 인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왜 그럼 그전에 이 백신 접종률이 크게 빠르게 올라오지 못했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은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좀 미미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운티나 주정부 시설에서는 아무래도 이 백신의 유통망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 어려웠던 환경이었다라는 이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임명 이후에 연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으로 백신 접종 속도가 개선되었다. 그다음에 대규모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대규모 운동장 접종을 시작하면서 대제적으로 접종을 시작한 게 큰 영향이 있었다. 차 타고 가다가 그냥 들러서 맞고 가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큰 운동장을 열어놓고 거기에 4차선, 6차선 이렇게 차라리 쭉 만들어놓고 쭉쭉쭉 빠지면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맞추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자로 1일 백신 접종 건수를 150만 건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하루에 150만 건씩 마치겠다. 그런데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미 1일 접종 건수가 150만 건수가 넘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200만 건으로 목표를 상향해야 된다는 칼럼도 게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제조사들과의 연락을 통해서 단기간에 추가 생산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추가 2억 회분을 추가 구매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4억 회분을 구매했다고 하더라고요. 합치면 총 6억 회분을 확보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미국인들이 2회 접종을 다 할 수 있는 분량 정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존슨앤존스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까지 허가가 되면 조금 더 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반대 사이드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달러 인덱스 관련된 이야기도 드린 게 유로존 같은 경우에 지금 백신 접종률이 970만 건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40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를 드린 반면에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유럽 내 생산시설이 너무 낙후돼서 생산 능률이 오르지 않고 있다.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는 이 백신 공급의 차질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44%가 넘었거든요.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해결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표적인 움직임을 바라봤을 때는 이런 미국의 상대적인 강세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다수가 발생한 거죠. 추가 부양책, 그다음에 백신 접종률의 굉장히 빠른 상향.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시장의 조정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한번 저희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 200만 건 혹은 그 이상까지 만약에 간다면 대략 한 석 달이면 전 국민의 한 60, 70%는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미국은 속도가 좀 나는 것 같고요. 우리도 빨리 좀 속도가 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박광남 연구위원님을 보내드리기 전에 이번 주 금요일이 아마 마지막 방송이 되실 텐데 많은 분들이 지금 꽃무늬 정자 언제 입느냐 요구들이 좀 많이 있으셔서 가시기 전에 한 번은 좀 입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냥 꽃무늬만 입으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희도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꽃무늬, 2번이 벨벳, 우리가 흔히 비로도라고 옛날에 얘기했던 3번, 3번 스팽글, 반짝이죠. 그 3개 중에 하나 정도 입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제공해 주신다면 어떤 거라도 입고 방송을 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는 아마 면티 정도 제공은 해드릴 수 있어요. 면티 입구름 한 번 하시고. 우리 박광남 선임연구원님, 아직은 뭐 헤어질 때는 아니니까요. 금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하세요. 중국 전기차의 관전 포인트도 좀 한 번 짚어보는 시간 그리고 전기차 판매에 따른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을 얻어보는 시간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기차입니다. 뜨겁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